자 부정사가 정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고 182페이지부터 3장이 남았는데 가급적이면 한번에 끝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봅시다 21번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에는 너무 바빠 보입니다 일단 자 이거 이거 생각보다 쉬워요 왜냐면 너무 바빠 보인다 까지 끝내고 나머지 2를 붙이면 되는거요 그 사람들은 너무 바빠 보인다 people look too busy 끝났죠 뭐 하기에는 to think about this kind of problem 되겠죠 뭐 우리 부모님들은 나하고 같이 대화하기에는 너무 바빠 보입니다 가능하겠죠 너무너무해 보입니다 하고 2만 붙이면 되니까 그죠 걔는 여기 오기에는 너무 바빠 보인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 어 또 내가 내 입장에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림 그리는 걸 배우기에는 너무 내가 바쁘다 그죠 취미생활 하기에는 너무 바쁘다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리고 22번 약속을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비인칭 이슬함 써보라는 건데 너무 늦었다 it is to rate 뭐 하기에는 to cancel the appointment 이렇게 되겠죠 뭐뭐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가능합니다 그죠 어 어 널 뭐 내 마음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뭐 결정을 어 뭐 이렇게 뒤집기에는 너무 늦었어 굉장히 많겠죠 자 그리고 23번 어 난 그의 제안을 거절하기에는 너무 겁을 먹었었다 나는 너무 겁이 났었다 i was too scared 뭐 어프레이드 써도 되겠죠 i was too scared 뭐 하기에는 to reject his offer 리젝트 가이 거절하다 거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볼까요 난 그의 제안을 거절하기에는 너무 겁났다 i was too scared to reject his offer 너무 하기에는 너무 겁났다 나는 걔를 내 혼자 만나기에는 너무 무서웠다 그죠 나는 혼자 거기 가기에는 너무 무서웠다 나는 혼자 집안에 있는 있기에는 너무 무서웠다 중요한건 뒤에 걸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무서워서 그 말입니다 자 자 그리고 24번 나 부모님들은 내가 스마트폰을 갖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자 일단 천천히 부모님들은 마이패런스 뭐 하는거 같다 seem to think 뭐라고 내가 너무 어리다고 i am too young 막에는 to have a smartphone 자 다시 봅시다 부모님들은 내가 스마트폰을 갖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마이패런스 seem to think i am too young to have a 스마트폰 부모님들은 내가 남자친구를 갖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죠 가능할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 요리는 김치나 깍두기 없이는 너무 느끼해요 자 이 요리는 너무 느끼하다 this dish is too greasy 이게 느끼하다 oily greasy 이런걸 씁니다 뭐하기에는 to eat 뭐 없이 without 김치와 깍두기가 되겠네요 이런 음식 들어있죠 한번 해봅시다 이 음식은 김치나 깍두기 없이는 너무 느끼해서 못먹겠다 이 말입니다 시작 this dish is too greasy 뭐하기에는 to eat without 김치와 깍두기 됐습니다 그리고 26번 난 그녀의 전화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앉아 있기는 너무 걱정되고 초조했다 필요 없죠 나는 너무 걱정되고 초조했다 일단 답니다 뭐야 i was too 뭐 워리드 니까 여기서 쓴게 음 워리드 앤 넓어스 끝났네요 뭐하기에는 to be to sit there waiting for a call 이렇게 되는데 for a call for a telephone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웨이딩 포크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분사구 분사구죠 뭐 뭐 하면서 앉아 있다 동시적 동시 한번 해볼까요 난 그녀의 코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앉아 있기는 너무 걱정이 되고 초조했다 시작 i was too worried and nervous 뭐하기에는 to sit there 마음에서 waiting for a call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7번 하지만 우리들 중 몇몇은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however 우리들 중 몇몇은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다 however some of us thought it was too early to give up 뭐 that 을 써도 되고 저 위에 있는 뭐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의 반대네요 그러니까 it's too late to it's too early to 좋은 패턴이 되겠죠 머무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머무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죠 자 내가 사랑 고백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 뭐 이런거 자 니가 연애를 하기에 남자친구를 갖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니가 혼자 그렇게 멀리 여행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8번 난 너랑 걸어가고 싶은데 끝났네요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가 자 머무하고 싶다 i'd like to work with you 이렇게 됐네요 이거 너무 먼가 is it too far to work 이렇게 됐네요 is it too far to work 자 이게 너무 뭐하기에는 너무 머무한가 이게 자 뭐 사과하기에는 너무 늦었나 의문을 가질 때요 아까는 사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라면 너무 늦었나 is it too late 뭐하기에는 to apologize 뭐 이렇게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거 물을 때도 is it too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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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자 29번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무시해 버리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this problem this issue is matter is too important 뭐하기에는 to ignore like this 이렇게 되겠네요 한번 더 가봅시다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무시하기에는 또 외면하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this problem is too important 뭐하기에는 to ignore like this 되겠죠 자 30번 난 내가 쓴 것을 보여주기엔 너무 부끄러웠다 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까지만 I was too ashamed 또는 too 뭐 썼나요 embarrassed 가 이렇게 좀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뜻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was too embarrassed 뭐하기에는 to show 뭐하기에는 뭐를 what I drew drew 뭡니까 wrote 쓴 것을 보여주기엔 아이고 자 한번 해봅시다 난 내가 쓴 걸 보여주기엔 너무 embarrassed 했다 I was too embarrassed to show what I wrote 가 되겠네요 그죠 자 되겠죠 183페이지 31페이지 31번 문제는 오늘은 돌아다니기엔 너무 덥다는 거다 자 해볼까요 문제는 the problem is that it is too hot 뭐하기에는 to go around today 가 되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문제는 오늘은 돌아다니기엔 너무 덥다는 거다 the problem is that it is too hot to work around don't go around today 이렇게 됩니다 바꿔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너무 뭐 춥다는 게 문제다 뭐 그죠 너무 어둡다는 게 문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20 32번 수민이가 이 비밀을 지키기에는 너무 수다스럽다는 건 사실이야 그렇지 않니 자 이건 사실이야 it is true that it is true 뭐가 that 수민이 is too talkative 하다 뭐하기에는 to keep this secret 이렇게 되겠죠 안그러냐 isn't it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음 자 뭐 어렵지 않죠 한번 해볼까요 수민이는 이 비밀을 지키기에는 너무 수다스럽다는 그것은 사실이야 시작 it is true that 수민이 is too talkative 막에는 to keep this secret isn't it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33번 그 매서운 바람은 모든 것을 얼려 버릴 정도로 충분히 차가웠지 이제 여기서는 enough to 그래서 뭡니까 그 매서운 바람 the bitter wind it is bitter bitter 이게 뭐 매서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bitter wind was too the bitter wind was cold 까지 왔네요 차왔다 뭐하기에 충분히니까 enough to freeze everything 이렇게 됩니다 한번 대봅시다 그 매서운 바람은 모든 것을 얼려 버릴 정도로 차가웠다 the bitter wind was cold 마기의 enough to freeze everything 앞에서 투 투 투 투 하다가 enough to 넘어오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자 그러니까 enough to는 뭐뭐 할 정도로 라고 이해되면 enough to 쓰면 돼요 enough to 정도로 뭐뭐하다 그죠 자 그리고 당신은 이런 경우에 아니요 라고 말할 만큼 용감합니까 묻는거네요 당신 용감합니까 are you brave 끝났죠 충분히 enough to say no 어떤 경우 in this case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맞네요 한번 더 가봅시다 당신은 이런 경우에 no라고 말할 정도로 충분히 용감합니까 are you brave good 뭐할 정도로 enough to say no in this case 당신은 이런 경우에 그들을 대신해서 싸울 수 싸울 정도로 용감합니까 가능하겠죠 한번 해볼까요 are you brave 끝났죠 enough to 싸우다 fight 대신해서 instead of them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얼마든지 넣을 수 있을까 됐고 35번 그녀는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믿을 정도로 순진해 순진하고 단순해 순진하다 나이브 단순해 심플인데 She is naive and simple 뭐 할 정도로 Enough to believe Whatever I say 나이브 밑에 적혀있죠 한번 더 해볼까요 그녀는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믿을 정도로 순진하고 단순하다 She is naive and simple Enough to believe whatever I say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도 표현도 가능할 거고 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만큼 나이가 들었어 다시 말하면 이걸 이해할 나이가 됐잖아 이 말입니다 You are old enough to understand what it means 한번 해봅시다 너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만큼 이해할 만큼 충분하잖아 나이가 시작 You are old 끝 쉬세요 뭐 할 정도로 Enough to understand what it means 이렇게 됩니다 자 할 수 있겠죠 너도 이런 거를 네 스스로 결정할 정도로 나이가 들었잖아 충분히 그럼 어떻게 돼요 스스로 결정하다 Make a decision oneself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yourself 그러면 You are old 끝났죠 Enough to make this kind of decision yourself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문 많이 좀 만들어 보세요 자기문장 자 그리고 어디죠 37번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That was enough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재밌는 게 이것은요 요 문장에서는 지금까지 enough to 할 때 enough는요 앞에 꾸밀 형용사나 부사가 이렇게 왔었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냥 이 자체가 was enough에요 그럼 요 때 enough 자체가 was의 보호가 된 겁니다 요렇게도 쓰입니다 Be enough to 뭐 뭐 하기에 충분하다 이것도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했다 That was enough to 뭐하기에 attract people's attention 이렇게 되나요 자 됐죠 그래서 요걸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그것은 굉장히 뭐 아주 놀라워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충분했다 enough가 보호로 쓰입니다 가능합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요 패턴 중요합니다 여기서 관심을 끌다가 draw people's attention 했네요 attract people's attention draw people's attention 다 좋습니다 자 됐고 28번 할머니께서는 내가 통일된 한국을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살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뭐 뭐 하곤 했다 기억납니까 used to would 그래서 my grandmom grandmother used 또는 would say 뭐라고 뭐라고 말했냐면 can I 또는 may I will I 암스쿠크가 쓰면 되겠죠 can I live long 까지 왔네요 내가 오래 살 수 있을까 can I live long 끝났어요 뭐 할 정도로 충분히 enough to see the united Korea 통일된 한국을 볼 만큼 되겠죠 한번 더 해봅시다 할머니께서는 내가 통일된 한국을 볼 만큼 충분히 오래 살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my grandmother used to say 뭐라고 can I live long enough to see the united Korea 되겠죠 음 뭐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39번 그녀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그녀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네요 역시 그리고 여기서 enough to 꾸밀만한 뭔가가 없어요 be enough to 그럼 어떻게 돼요 그녀가 학교에서 배운 것 what이죠 what she 여기 뭐 썼나요 이런 썼나요 what she learned at school was not enough 이렇게 되겠네요 be enough to에서 was not was not enough to 뭐하게 satisfy her curiosity 이렇게 했나요 satisfy her curiosity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가능하겠죠 아까 말한 be enough to 도 가능하고 여기서는 be not enough to 좋은 표현이 되겠죠 한번 더 해봅시다 그녀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그녀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표현이죠 한번 해볼까요 what she learned at school was not enough to satisfy her curiosity 이렇게 됩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런 패턴 좋죠 뭐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자 많을 거예요 자 그건 어른들이 동정심을 이해할 동심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순수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지 그것은 의미하지 it means that children 이런 뭐 썼나요 grown-ups are not pure 안아pure 여기까지 갔네요 한번 해봅시다 it means that grown-ups are not pure 까지 뭐 할 정도로 enough to understand the children's heart 이렇게 됐네요 understand the children's heart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참 여기 별표 설명이 하나 있네요 enough to 충분히는 한국어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지만 영어에서는 의미가 그렇다면 enough to 써줘야 된다 충분히 충분히 라는 말을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거 야 니 이거 할 정도 나이가 안 됐나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라는 말이 없어도 표현하자면 enough to 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됐고 이제 184페이지 감정형 용사 뒤에 오는 투 부정사 원인 요걸로 이제 1권이 끝입니다 한번 볼게요 41번 난 널 도울 수 있어서 정말로 기뻤어 정말 기뻤어 I was really happy glad 또 뭐 썼나요 pleased 이런 거 다 기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도울 수 있어서 기뻤어 도와서 기쁜게 아니고 그 뭐야 to can이 아니고 to be able to help you 가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널 도울 수 있어서 기뻤다 I was happy pleased delighted 아무거나 I was happy 뭐 해서 to be able to help you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to be able to 뭐 할 수 있어서 기뻤다 당신을 봐서 기쁘다 이거 볼 수 있어서 기쁘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42번 나는 숙제 때문에 집에 머물러야 해서 속상했다 일단 나는 속상했다 I was upset 또는 I was angry 해도 되겠죠 I was upset 왜 to 머물러서가 아니고 머물러야 해서니까 should stay 인데 이게 to 되어 오니까 I was upset to have to stay 가 되겠네요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homewor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한번 해봅시다 나는 숙제 때문에 집에 머물러야 해서 속상해서 I was upset to have to stay home 또는 at home because of the homework 이렇게 됩니다 자 됐고 그러니까 뭐뭐 해서 속상하다 뭐뭐 해서 기쁘다 아이고 이거는 뭐 얘가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43번 난 그녀가 메시지를 읽고 놀랄 거라고 예상했어 나는 예상했다 I expected 끝났네요 뭐라고 she 할 거라고 보니까 would be 가 좋겠네요 she would be surprised to read the text message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the message 이렇게 했네요 surprised 또는 shocked 이런 걸 써도 되고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녀가 그 메시지를 읽고는 놀랄 거라고 예상했었지 I expected that she would be surprised 또는 would be shocked to read the message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녀가 그 장면을 보고 놀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녀가 그 메시지를 읽고 기뻐할 거라고 예상했어 생각했어 얼마든지 가능했죠 expect 자리에 생각했어 믿었어 이런 것들 많이 넣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을 변형시키면 많은 정말 다양한 문장들이 가능합니다 그걸 스스로 스스로 이 단계쯤 되면 스스로 문장을 많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손으로 쓰는 데서 약간 탈피를 하게 되면 말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린 다시 만나서 정말 신났다 우린 기뻤다 근데 여기서 신났다 we were really excited 하면 되겠죠 happy 대신 더 센 거 excited 뭐 해서 to meet again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만나서 자 됐고 사람들은 그녀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감동받았지 people were impressed 또는 touched 뭐 해서 to hear her piano playing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46번 처음에는 난 내가 우리를 떠나야 해서 슬픈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at first I thought you were sad 왜 to leave u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소리인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나는 네가 우리를 떠나 헤어진다는 게 슬퍼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본 게 그게 아니더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더 해봅시다 처음에 나는 네가 우리를 떠나야 해서 슬픈 거라고 생각했다 at first I thought you were sad 뭐 해서 to leave u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I'm sorry to be right 쉽죠 I'm sorry to be right I'm sorry to 정말 많습니다 I'm sorry to be right 하지만 이건 but it's not my problem 이건 뭐 너무 쉽고 난 내가 우리 팀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는 약간 실망했다 I was a little disappointed 뭐하고는 to find 여기서는 to find 를 적었네요 to find you were not my team 또는 you were not in my team 해도 좋겠죠 우리 팀 안에 없는 걸 알고는 자 한번 해봅시다 나는 네가 우리 팀이 아닌 걸 알고는 뭐죠 약간 실망했었다 I was a little disappointed to find that you were not my team you were not in my team 나는 그녀가 날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걸 find 하고는 너무 슬펐다 그죠 그러면 I was too really sad I was really sad to find that she didn't love me 이런 거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난 그녀가 거기에 없다 라는 걸 알고는 너무 실망했다 나는 내 이름이 그 리스트에 없는 걸 알고는 너무 실망했다 그죠 너무 당황했다 embarrassed했다 뭐 이런 것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49번입니까 넌 네가 한국에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넌 알아야 해 You should know You have to know 뭐를 네가 운이 좋다 You are lucky 뭐해서 To be born in Korea 이런 말 덜어 하죠 TV 같은데 왜 이렇게 난민이나 아프리카 이야기 나오고 하면 부모님들이 애들 보고 하죠 너는 우리나라에 태어난 걸 다행으로 알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저도 합니다 애들 보고 자 그리고 마지막 50번 난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는 안심이 되었다 자 난 안심이 되었다 I was relieved 안심이 되었다 I was relieved 뭐해서 To hear the familiar voice 이렇게 됩니다 난 엄마 목소리를 듣고 안심이 되었다 나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안심이 되었다 또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너버스했다 너버스하게 되었다 되겠죠 I got nervous 뭐 To hear the teacher's voice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나는 새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다 그죠 나는 별을 봐서 그 별똥별을 보고는 너무 행복했다 되겠습니까 너무 행복했다 I was really happy 뭐해서 To see the shooting star 이런 거 좋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1권이 끝났습니다 이야 참 감기 무량합니다 그죠 자 1권이 끝났고 이제 부사 시리즈 정리 하나 하고 2권으로 넘어갑니다 자 2권이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게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지금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 부사 투부정서 설명에서 맵을 그렸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건 그 문장 형식도 우리는 이제 1, 2, 3 형식밖에 다루지 않았어요 2권을 넘어가면 2권의 시작 파트가 제일 굉장히 중요한 수동태라는 게 거기서 이제 다시 나옵니다 수동태라는 걸 다루면서 4형식 5형식도 다루게 되고 그리고 다루지 않았던 형용사 시리즈를 몽땅 다루는 게 2권이에요 2권이 1권보다는 예문 자체도 훨씬 어렵고 난이도가 갑자기 좀 높아진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1권에서 다졌던 실력으로 2권을 마스터해야 또 이제 진짜 맵 전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2권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끝